이거 뭐고 더워가지고 일로 이거 아니야 점점 여기 습기 차는 거 보여요 지금? 어 망했다 이제 망했다 아무튼 우리 이렇게 둘이 있는 것도 오랜만이다 진짜 또 오늘 어땠어? 왜? 재밌었어 왜? 근데 나랑 좀 재밌지 않아 이렇게 웃겨 좀 엮어진 거 보는 재미가 있어 그치? 그냥 보면서 약간 우리 처음때도 생각 많이 나고 그런 거 같아 근데 우리 이렇게 막상 있으니까 그런 거 안해? 영화 드라마 이런 것뿐만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런 거 많이 하잖아 뭐 연예인들 이렇게 같이 타가지고 마주한 거 안 짜가지고 응 아니야 왜? 아니야 왜? 이런 거 좀 막 찜기 잡힌다 그런 거 같아서 응 뭐? 그냥 그런 거 같은데 너무 덥다 진짜 예? 되게 너무 덥다 진짜 어? 근데 너무 덥다 진짜 오늘 이렇게 못 줘 네 오늘 나은이 오늘 오! 색다른 옷을 약간 자극 받았나보다 맞아 맞아 짜증나 너 나은이 맞아? 어 왜? 왜? 뭔가 내가 너가 해보니까 이상해 왜? 너가 뭐야? 응 심지어 영상에서 표현했어요 진짜 이상한데? 나 이렇게 덥지 않아 이렇게 하겠습니다? 겁나다 덥지? 뗄까? 덥지? 뗄까? 다행히? 진짜 낀 게 아니라 정말 놀란 게 팔짱을 껴서 저를 이렇게 확 댕겼어요 자기에 딱 붙여서 좋았어요 진짜 말로 안 해도 뭔가 진심이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? 이제 확신을 넘어서 뭔가 원래 좀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? 솔직히 원래 전에 매니저 오빠가 알려진 거기도 해요 그거는 길 걷다가 여자 갑자기 손잡는 것보다 팔짱을 닦이면 되게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손잡는 것보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친해지면 그렇게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오늘 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제가 팔짱을 꼈어요 아 매니저는 되게 잘한 것 같아요? 네. 오오오오오 여기 좋았어.